제형, 중고차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? 중고차이 베벅 베벅 요즘 중국 당면이 한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요? 아 추워 하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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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 굵고 쫄깃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뭐 먹으시나요? 영화위 좀 마셔요? 퀀펀이라고 합니다 아 퀀펀 퀀펀 여러분 맛있는 퀀펀 요리 뭐 뭐 있는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 잔 퇴 잔